구독, 좋아요, 공유 자 아무한식 부탁드리면서 오늘은 이쁜여자 건어 철건 여성게이머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번째 분은 윤한나 불가사리 누나라는 닉네임을 쓰고 있는 분입니다 굉장히 이미지가 착하고 모든 동생들의 잘못을 다 너그럽게 봐줄 것 같은 그런 옆집 누나 같은 그런 이미지에요 자 다음은 PTA라고 하시는 분인데 내가 좋아하는 카탈리나 캐릭터를 쓰셨었구요 지금부터 쓰시는지 모르겠어요 이름은 차은혜라고 합니다 약간 차가운 이미지야 자 다음은 비비안 박현재입니다 이분 철건 굉장히 잘하시는 분이죠 뭐 그전에 소개시켜드린 분도 잘한 분인데 외모도 영화배우 같아 박현재 고마워요 태켄클래시 초 여성 최초로 태켄클래시 또 철건대회에 팀플전이긴 하지만 출전을 했던 초랑님인데요 손동작 할 때 너무 귀여워 이거 아마 위를 보고 인사하는거 보니까 해설진들을 보고 인사를 해준거 같아요 앉아있기만 해도 대회 분위기가 너무 화사해지더라구 구독 좋아요 공유